윈선 이름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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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겠네 진짜 떠나려 건너 읈세한 얼굴 건너서라도 그거 바람 잘 passer 무조건! 무조건! 무조건 무조건! 무조건 무조건! 생각보다 이름밤 kunnoyal werp 어디가 녹음실? 왠지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연습실? 오! 힘들어! 빨리, 빨리! 여기 3리터랑 5리터짜리 물통이 있는데요, 이 물통만을 이용해서 4리터의 물을 만들어야 된대요, 그럼 다음 장소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. 이거 두 개로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3리터로 퍼서 여기에 넣으면. 그게 무슨 말이야?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한 번,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아, 대체 여행을 건너. 우선을 건너, 우선을 건너. 어머님, 너 어떻게 알아? 당신이... 무조건, 무조건. 박상철이 형의 모습 무조건. 무조건. 무조건 안녕이라고 말하지마. 아 진짜 몰라요. 아 알죠. 제가 정답을 한 글자 알려주세요. 알죠 알죠. 아 그건 아니잖아요. 왜요. 아 그건 물론 하셨지만 아니죠. 아니 그 굉장히 유명한. 유명하긴 하지만. 아 내가 반하겠어. 그럼 제가 코러스를 하겠습니다. 매력있어. 내가 반하겠어. 우리가 이렇게 유명하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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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범위한테 한 두 번 경고 맞았거든요. 아니 윤지를 꼬시는게. 꼬시는게. 아 범위도 느낄잖아. 뭘 내가. 저희도 정말 잘했지만. 흠이 말려. 흠이 말려. 연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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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련! 시련! 시련!! 무조건 시련! 안녕이라고 말하지마. 안낵이라고 말하지마. 괜찮은 거니 정답이에요. 이 제목을 맞췄잖아요. 이름을 잘 정답이에요. 안무실 아니야? 안무실이 아껴자. 안무실이야. 지연아 갈게. 안녕. 다음에 또. 안무실. 딴 데 버려놓고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죠? 이 안에서만 해결. 맞아요? 알았어. 알았어. 왜? 설명을 먼저 해주면 안 돼? 설명 좀 해봐. 5리터를. 3리터를 3개 해서 1리터. 아니 아니 아니. 이렇게 해서 여기를 3리터만 빼요. 2리터가 남고 버려. 버리고. 그러면. 2가 남은 걸 여기다 넣어놓고. 어 그렇지. 그리고. 그러면 여기에.